빨리 복수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한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봤죠? 저 이거 굳이 쳐야 되나요? 아니요, 집어요. 자, 원 다운! 2초, 2초! 2 다운! 나이스! 3 다운! 이보 ICL 프로 대 아마 승리는 김지현 프로님과 허다윈 프로님 승리! 아마추어 4 그리고 프로님 자아, 그리고 아마추어 우 프로님 우 해가지고 편을 먹고 아, 생크! 우측! 왼쪽으로 쳐야겠다. 아, 간다! 허다윈 일로와! 좀 웃을까요? 허다윈 홍인규 팀과 정명훈, 김지현 팀 포스터 모릅니다. 후반에 누가 이길지. 자, 2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써니 ICC입니다. 줄킨가? 2번. 2번! 시력교정은 이보 ICL. 포스터, 계속 포스터 이제. 계속 포스터. 재밌죠, 원래 이게. 새 조용? 아이스! 아이스! 역시 허남이를 생각하는 정명훈! 새 조용! 진짜 새가 조용해서 잘 갔어요. 3장 놀랬어. 3장 놀랬어. 새 조용! 나올까? 와, 켈로웨이 볼로 우측으로! 와, 켈로웨이 볼로 우측으로! 날려먹으면 안 되는데! 어디로? 아, 괜찮겠다. 어? 가보실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좋은 켈로웨이 볼로 지금 날려먹을 뻔했어요? 에이, 안 날려먹습니다. 저기 슬라이스가 나진 않아요. 사갈대. 와, 30m! 대박! 너무 좋은 데 갔는데요? 아, 너무 좋습니까? 아, 김지원 프로가 좋다고 하니까 나까지 기분이 좋네요. 아, 저 슬라이스 주려고 가져온 거야? 아, 그럼요. 내가 더우면 프로닛이 더운 거지. 다 더운 거지. 살짝 왼쪽이 높죠? 네, 살짝. 짧게 잡고. 그냥 근처만 가자. 어, 쳤어. 쳤어? 아, 커! 아, 괜찮아요. 방향도 좋았어요. 이대로만. 네. 어, 여기는 좀 그림이 소프트한 느낌이 좀 있는데? 바로 받아주는데요? 네. 어? 어이, 굿샷. 어? 어이, 굿샷. 이야. 우와. 여기 딱 받아준다. 신기하다. 스핀 안 걸렸으면 완전 붙을 뿐이야. 완전 딱 붙는 샷인데. 저거는 버디 하실 수 있잖아요. 에이, 저거는 굿샷. 쇼판 약해요. 붙여주세요. 네. 이건 버디다? 에이, 버디다. 자, 버팅 여신. 허다빈. 버디 팝, 버디 팝. 버디 팝, 버디 팝. 어? 인규가 되게 싫어하는 거리 남았다. 너무 많이 치였어. 아니, 왜 아무 말도 없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거리예요. 아니, 그냥 안 놔. 놓지 마요. 이 근처에 그냥 앞에 어디 지나갈 것만 찍고 쳐요. 원래, 원래 그렇게 치는데 그냥. 왜 갑자기 선을 올라고 그랬어요? 넣고 싶었어요. 버디. 버디. 와, 진짜. 아직 희망이 있다. 왜 이렇게 다 약해요. 그러니까요. 우측 끝 바깥쪽 라인이면 될 것 같아요. 우측 끝 바깥쪽. 와! 아악! 와! 아악! 와! 아까워! 네, 아깝다. 아니, 근데 물 되게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자, 원다운으로 정김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주 뭐, 이번에는 명승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넣을 수 있는.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포털을 너무 짧게 쳐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보통 이런 팀들은 서로 미안해하다 끝나. 우리는 각자 플레이어. 저희가 좀 지니까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보 ICL에서 우리 김희철 씨도 얼마 전에 했고. 네. 자, 우리 허다빈 씨도 얼마 전에 했고. 그래서 이보 ICL을 이긴 팀한테. 시술권. 시술권을 준다고 합니다. 와, 대박. 저희 팀이죠.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습니다. 형은 눈이 좋잖아. 저는 진짜 난시가 심하고. 저는 눈이 좋아도. 해줘야죠. 이걸 하고 3.0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다 운전이 안 돼요. 어차피 운전 다른 사람이 하잖아. 아니, 그래도 가족들 태우고 가는데 위험하잖아. 네. 이보 ICL로 우리 가족도 지키고. 그렇죠. 한번 시술을 하고 싶습니다. 눈 안 좋은 사람한테 넘겨도 우리가 이기고 넘기는 게 그림이 좋지. 어? 제가 싸게 혹시 매입이 가능한가요? 아, 저 이길 건데. 아, 알겠습니다. 자, 이보 ICL을 위해서 열심히 다시 홍어팀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샷은 우리 허프로님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가나요? 네. 제가 가나요? 아, 제가 가면 나요? 홍어님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이 너무 후지니까 나보고 드라이버 치네. 제가 세컨 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2번 홀. 자, 과연 누가 이길지 댓글만이 알아주셨으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팀한테 시술권을 주다니. 와. 이것도 주세요. 하하하하. 술 한 병 내주기. 어떤 술? 렌즈 삽입술. 이보 ICL. 야, 오르막이 너무 심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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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 홀은 T. 아니, 샬로이. 수윙이. 와. 나 차 되게 오랜만에 한 것 같아. 와. 그러니까 이번 스윙은 진짜로. 아니, 여기. 오. 이게, 이게 제대로 들어오네. 보여주세요. 네. 제가 만약에 이번에 못 치면 여기 뛰어내릴게요. 그러면 방송은. 유튜브 각이네. 제가 마무리하면 되니까. 하하하하. 오, 좋아요. 잘 깎일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안 깎이네.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은 안 깎이네. 그러니까. 너 그냥 들어오쳐라. 와, 벙커. 허다빈의 벙커 탓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빈이. 왜 바로 가지? 나 엄청 깎았는데. 헤드를 너무 닫았어. 무너지지 않는 무너. 요즘 90대 치는 이유가 있구나. 얘가 원래 드라이버는 되게 정확했거든. 그냥 치면 깎여서 맞았는데. 일부러 깎아 칠려니까 안 깎이는 거야. 그러게, 나 엄청 잘 깎는데. 벙커 샷이 너무 어려울 텐데. 정말 어려운 벙커에 들어갔어. 하필, 저기에 들어갔어. 하필이면. 아니, 저 찍어주시러 가시네. 응. 열심히 하겠습니다. 프로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넓은 페어웨이에. 저 벙커에. 턱이다. 네? 턱이에요. 턱이래. 어? 턱이래. 120 턱.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다 걸려. 다 걸렸다. 다 걸려요, 형. 거의 EBS야. 심리에 다 걸려. 지금 너도 걸리겠는데? 근데 시합하다 보면 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으니까. 연습하는 거죠.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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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와, 이걸 낫게. 탄도 죽여서 뛰었어. 해봐. 하답이. 98을 캐리로 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98 캐리. 네. 98 잘 쳐요, 형. 98억 번이 이래서. 와우. 와우. 아, 조금 당기긴 했지만. 조금 당겼다. 괜찮아요, 그래도. 네. 하나, 생명, 태지스. 렉서스. 핑. 안쓰러워 보이지? 근데 괜찮아요. 인규는 자기가 싼 똥을 저렇게 잘 닦아주고. 허다빈 프로를 홍보해주는, 또 후원해주시는 우리 많은 후원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잘 올렸어. 오, 올렸어. 오. 아니, 진짜. 심지어 너 잘 붙였어. 괜히 허다빈, 허다빈 하는 게 아니구나.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파트하기는 괜찮네. 네, 사전거리 안에 다 그냥. 야, 이래서 김지영, 김지영 하나? 다행이다.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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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야, 이래서 김지영, 김지영 하나? 와, 다행이다. 아, 오케이. 아, 이거. 이게 안 들어가네. 네, 아이. 와, 프로의 포털을 쓰시고. 어, 이러면 안 돼요? 캔이 힘들까 봐. 한번 어드레스 하시면서 들지 마세요. 캔이 힘들까 봐. 캔이 힘들까 봐. 오, 가자. 오, 가자. 오, 가자. 와. 와, 이렇게 많이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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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주근행. 사실 뭐 허다빈 프로를 못 믿는 건 아니고.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있으니까. 더 세게 칠 뻔했어요. 프로님 덕분에 잘 붙였어요. 아, 못 칠 것 같아. 아이스. 이겼다. 감사합니다. 한병인. 잘했다, 이번에. 허다빈 프로가 다 한 거지. 아, 10발을 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키딩크나 박항서 감독님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아, 네. 감사합니다. 전술이나 이런 뭐 다 지금 케어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홀마다 우리가 좀 전술을 잘 짜서. 네. 오, 이번 홀은 파3. 삽? 입술? 이보 ICA. 아, 이번 홀은 저희가 또 홀인원을 기원하면서 또 이보 ICA를 받기 위해서 네 명 다 쳐가지고. 네. 뭐 베스트 볼 치든. 제가 먼저 칠까요? 네. 합산과 C 합산.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왜 그러세요? 베스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베스트로 하겠습니다. 홀인원 하나. 우와. 홀인원 하나. 우와. 베스트하게 잘했다. 합산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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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컵이 이만했으면 들어갔는데. 우와. 핀빨. 우와. 핀빨. 오. 크다. 큰데? 크다. 크다, 민. 어? 이거 뭐야? 뭐 뒷땅이야? 뒷땅, 뒷땅.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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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 아,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공보다 흑이 더 멀리 갔어요. 네. 그러니까요. 흑 온. 와, 다 핀빨 빨이야. 와, 다 핀빨 빨이야. 이거? ICM? 이보? 와, 똑같이 명칭이야. 역시, 우린 팀인가? 와, 진짜 똑같아. 와. 컨트롤 부위 같아, 컨트롤 부위. 와, 대박. 다르다. 와, 인규 티샷 여기까지 왔어. 와, 대박. 30m 남은 것 같아. 디봇 어딨죠? 자, 26m 어프로치. 와, 이렇게 짧았다고? 베스트 볼 하길 잘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 그래도 모르지. 너 그거 넣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넣으려고 한 번 쳐봐. 네. 오, 나이스. 아주 멋진 복이었어. 감사합니다. 프로님은 믿습니다. 간병인 파이팅! 대박. 진짜 잘 지나간다. 와, 저렇게 쳐야 되는구나. 다빙이에 자꾸 못 보던 모습을 보게 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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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가... 잘 그러지. 라이도 안 봐도 되고요. 잘 굴러요. 내가 잘못한 느낌이 아니라니까? 왜 이러는 거야? 오... 와... 나이스. 와, 이거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에요? 아, 이거... 오케이, 드릴게요. 오케이, 드릴게요. 오케이, 드릴게요. 아, 오케이 주신다고요? 네. 안 들어갈 뻔했는데? 나는... 이번에 묻어갔다. 아... 외롭다. 허프로님. 네. 유튜브를 저는 오래 했잖아요. 네. 지금 팬들이 엄청 생겼어요. 진짜로! 지금 주연은 하답이야. 우영우야, 우영우. 감사합니다. 네. 팬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어. 네, 됐어. 자. 투다운! 투다운이고 아직 뭐... 8월 남았으니까. 많이 외로워요? 허프로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야, 2월 뭔가... 이야,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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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시력교정은 이보 ICL. 카메라 감독님까지 247m. 안돼. 살았어, 살았어. 아, 괜찮다. 괜찮아요, 예. 너 지구 있는 팀이 먼저 치는 거 처음 봤어. 아니, 내가 팀장에서 어, 먼저 치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바로 끝까지. 아니, 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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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다. 아니, 이게 콩이 터질 거 같아도 힘으로 나가. 어, 이게... 어, 힘으로 나가. 약간 옆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 2월 밖에 없었는데 좁은으로 해서 명호 형이 터지길 바라면서. 아... 정말 똑바로 간다. 오히려... 우드를 못 쳐. 아니, 내가 우드 잘 치는데 왜 그랬지? 우드를 못 쳐. 우드를 지금 두 개 다 못 쳤어. 저희 채널 와가지고 500m 우드 쳐서 이글 한 것도 있고. 오... 호주에서. 내 고향 호주 얘기니? 네. 아, 제가 호주 살다 와가지고. 아, 진짜요? 얼마나요? 16일 살다. 너는 또 그거를 거기다 대고, 아, 진짜요? 이러고. 나는 딱 봐도 뻥 같은데. 허다빈 프로 돈 많이 버세요. 사기치게. 감사합니다. 드롭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 디봇인가? 하하하하. 드랍을 이렇게 하네. 그냥 가볍게 스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게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래요? 네. 가볍게. 네, 좋았어요. 패드 닫지 말고. 패드 열고 싶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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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패드 초콘트 열다. 아, 똑바로 어딨어요? 그렇지. 헤드를 좀 많이 닫아놔. 네. 아니 닫고, 열어치는 걸 지금 연습했는데, 그게 잘 맞길래 오늘 갖고 왔는데. 어, 잠시만. 아, 저기 뭐, 공. 너 공 같은 게 뭐. 아, 지금 갈래. 야, 넘어갔어. 와, 8번 쳤어야 되네. 어떻게 고, 저게 딱 보이냐? 저게 만약에 언덕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와, 거리가 너무 멀리 나왔다. 거리 진짜 멀리 가요. 아, 굿샷. 아, 굿샷. 아, 굿샷. 아, 굿샷. 100m 안쪽은 뭐. 짧게 차서 분리. 아, 굿샷. 또 잘 치면 눈 크게 뜨더라. 잘 치면 이렇게 수만 덕. 완전 붙었어. 아, 피나이. 아, 굿샷. 아, 크다. 언니. 지금 저 빨 보고 크다니요. 할 수 있어요. 자, 허다빈 파이팅. 파이팅. 자, 여러분. 허다빈 인스타를 팔로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D-A-E-E-N. 이보아이실. 이보아이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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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이보아이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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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이보아이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내 몰아냈어. 내 몰아냈어. 내 몰아냈어.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이게 바로 허다빈입니다, 여러분. 인스타 팔로우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멋진 분입니다. 허다님. 오 나이스. 힘듦 속에서도 우투더, 영투더, 우가 하듯이 우리 허투더, 다투더, 퀸이 해냈습니다. 와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이 없다 그랬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원호. 홍인균아, 쌈똥, 허다님이 다 쉬웠습니다 여러분. 영웅은 원래 난세 속에 나오는 겁니다. 말 엄청 많았고. 금방 말 없어질 거예요 지금. 너무 미안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다행이다. 아 나도 집 갈뻔했는데. 우리 팀 아예 주인공이 된다니까. 아 일부러 저한테 이렇게 실현을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재밌는 드라마 보면 다 쫓겨나고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그런 게 잘 된다니까. 맞아 맞아. 근데 매울 그러냐고. 줄킨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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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 시력교정은 이보 ICL. 드라이버 한 번 더 치세요. 제가 우드 칠 테니까. 아 드라이버? 우드. 저 우드 기회 한 번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안 돼. 자 이제는 뭐 퍼프로가 먼저 쳐도 됩니다. 예 그쵸. 어디로 쳐야 되지? 어디로 쳐야 되는 거야? 아 저기 멀리 벙커 보고 치면 되겠네. 아닌데? 그쪽으로 치면 세컨이 안 보일 거 같은데? 아니 나야 나. 퍼프로를 달아서 보시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딱 하트 방향으로 가면 좋을 거 같아. 괜찮아. 나이스 킥. 써니는 킥이 좋다. 누구 머리 맞았어요? 갑자기 우측 확 채웠어. 난 좌측 가면 안 되겠네. 그죠? 네. 우측 보고 드라우. 터질 때가 됐어 명령이. 샷. 그치. 팔찌가 됐다고 했어. 됐어 됐어. 왔어 왔어. 그치. 팔찌가 됐다고 했어. 됐어 됐어. 왔어 왔어. 나갔어. 이보 아이씨에란 우리 멋진 눈 잘 보이는 눈 어떻게 됐나요? 공이 그냥 소리와 함께 삼아줬어요. 굿바이 잊지 사연하라. 저게 5개예요? 혜자들 혜자들. 10인으로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송인규 팀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팀에는 인규가 있어요. 이보 아이씨에 가자. 팀장님 저희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넘어와서 이길 거 같지 않아요? 그 말. 그 역시. 아 여기. 드라이버 치기가 힘드네. 아 내가 쳤어요. 내가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우두를 잘 치는데. 나 됐지 뭐. 우두를 잘 치는데. 아예 없어요? 어 저기 있다. 저기 있으면 쳐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로 넘겨서. 저번에 갔다 오라고요? 네. 왜 그래요? 공채 하나 갖고 오세요. 오 저기 잘 있네 페어웨이에. 여기 마침 길도 있네. 아 잘됐다 잘됐어. 우두 굳이 안 치셔도 돼요. 저 그냥 7번 쳐서. 네. 100 정도 남길게요. 네네. 그게 낫지 않아요? 네. 여기서 살짝 열고. 헤드를 너무 이렇게 닫아 놓으셔가지고. 살짝만 그냥 스퀘어로만 놓으셔도 될 거 같아요. 음. 그만. 이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지 말고. 좀 가볍게 스윙하셔야 돼요. 가볍게? 네. 가볍게. 네 괜찮아요. 가볍게. 네 괜찮아요. 네. 너무 가벼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120 남은 거 같아요. 어 괜찮아요. 많이.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웅 영웅. 영웅. 허다 영웅. 언니. 저기 방향 맞죠? 한 5번. 한 150 넘게 나가면 괜찮죠. 넘어가죠. 이거 어떻게 성공할 거 같나요? 어 네. 충분히 나오기에는 충분한 나이고. 너무 페어웨이에 잘 있어서. 어. 굿샷. 대박. 아이고 딱 좋다. 이야 제일 높은 나무를 그냥. 어. 굿샷. 잘 갔대요. 대박. 이게. 지금 한두 명이 굿샷 한 게 아니에요. 하하하하. 여러 명이 굿샷 했으면. 그럼 페어웨이 잘 간 거예요?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대박. 잘 갔어? 완전 잘 갔어. 너무 잘 갔어. 우리보다 잘 갔어. 우리보다 잘 갔어. 우리보다 좋아. 와 저희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 여기 썸. 저희 또 뒷당 났어요. 하하하하. 아 이게 우리 게 아니야? 저게 우리 거래. 하하하하. 더 안 좋아 라이드. 하하하하. 그런 말 하지 마. 네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52도 그냥 부드럽게. 하하하하. 80 캐리. 그래도 짧아도 짧은 어프로치는 좀 하니까. 네. 큰 거보다 짧은 게 나을 거 같아요. 네. 하하하하. 펑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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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오 다행이다. 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내려와 내려와. 저기 경사 엣지랑 그 경기 맞은 거 같아요. 하하하하. 쇼퍼터보다 저게 나요. 52도로 부드럽게 치면 돼요. 네. 세게 안 치고. 굿샷. 굿샷이 약하네. 하하하하. 좋다 이거다 이거다. 하하하. 어 짧다. 굿샷이 약하네. 하하하하. 좋자 이거다 이거다. 굿샷. 굿샷. 아 앞바람이 살짝 있네. 뭐죠? 그리고 여기 퍼터가. 응. 퍼터보다 어프로치가 더 쉬워. 하하하. 맞아 근데. 근데 어프로치가 더 쉬워. 퍼터가 2인규야. 하하하. 퍼터가 2인규. 앞에만 꼭 엄청 굴렀어요. 아 여기 맞고. 엄청 컸네. 엄청 컸네. 어프로치가 낫네. 차라리 낫네.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오 제가 아까 그거 당한 거예요. 아니야 느낌이 달랐어 너랑. 아니야 나도 저거 당했었어. 와 이거 뭐야. 근데 아까랑 그거는 달라요. 아 왜요. 느낌이 너무 달랐어. 와 근데 진짜 잘 떨어졌는데. 27발? 한 25발? 5발 오케이. 내리막을 많이 보실 라인은 아니에요. 시장만 있어서. 오케이 오케이. 10발. 네. 그 다음에 20발. 25발 오케이. 땅. 우와. 아유 뭐. 너 퍼터 임팩트가 굉장하다. 땅. 우와. 우와. 봤죠? 와 라인을 기가 막히게 노니까. 이거 안 맞았으면 저기야. 이거 안 맞았으면 여기야. 휴. 아니 맞추려고 친 거예요. 맞추래 했어요. 근데 롤이 좋다. 바로. 바로 바로. 응. 저는 똑바로 봤어요. 아 똑바로 봤어요. 당겼다. 기계다. 올 스퀘어. 타이. 너무 급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허 투 더 다 투 더 빈. 허 투 더 다 투 더 빈. 허 투 더 다 투 더 빈. 나이스. 허 투 더 다 투 더 빈. 자 이제. 이제 좀 할만하네. 이제 좀 할만해요? 이제 좀 할만해요? 아 이제 좀 할만해요. 너무 재밌다. 반쪽 눈 정도 온 것 같아요. 네. 네. 이보 아이시의 홍인기도 커프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눈 좋아지고 싶어요. 아 다행이다. 이때 맞았어. 라이 나 줘가지고.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잖아. 다시 어프로치 할 뻔했어. 오 여기 좀. 네 명 다. 네 명 다. 이보시게. 술 한 병 내주기. 어떤 술? 렌즈 삽입술. 이보 아이시에. 아니 우리가 실수를 해야 지니까. 네. 저 팀은 무조건. 한 올 당 실수가 한 번씩 나오는데. 허답인이 다 닦고 있어. 근데 언제까지 닦을 수 있겠습니까? 못 닦습니다. 바로 넣습니다. 허틸리티. 그쵸. 유틀의 마법사 허틸리티 좀 땡겼지만. 유틀의 마법사 허틸리티 좀 땡겼지만. 도로 협찬. 오. 오. 어때요? 잘 친 거 같은데. 괜찮아요 이거 저기에요. 와 근데 여기. 베스트에요 베스트. 베스트 스코어예요? 베스트 스코어. 스코어. 그러면 나는 뭐. 김지원 프로가 있으니까. 오. 잘 쳤다. 오. 잘 쳤다. 그만. 오. 저게 뭐지? 뭐야 똑같이 붙었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컸어 근데. 어 둘 다 오냐? 호프로님도 온댔어요? 와 대박. 다빈이가 4m래. 와 대박. 그럼 난 대충 못 쳐도 되겠네. 오. 잘 쳤어. 오. 오. 잘 쳤어. 오. 잘 쳤어.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 치고 잘 쳤다고. 오. 다행이다. 오 잘 쳤어. 이런 또 이상한 퍼터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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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번 원을 합산? 아 아니야 아니야. 와. 아유 뭐. 판타스틱. 와. 아유 뭐. 판타스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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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디하는 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냈다 버디 찬스. 음. 자 이보 ICL 잡기회 홍인규. 동기부 여성이니까 잘 치죠. 제가 이런 무력에 강합니다. 아니 무력은 너가 있는데 왜 허다빈 프로가 잘 치는 거 같아. 아 그러네. 내가 잘 친 게 아니구나. 왠지 내가 잘 친 거 같아. 그 독일이. 뭐 축구를 잘하지만 한국이 2대0으로 이긴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죠 지금. 아 그래도 우린 독일로 쳐주네. 손흥민 손흥민.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지현 프로가 먼저. 아 이런 게 하나씩 들어가 줘야 되는데. 쎄다. 아유.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야간에. 네. 넣으세요. 저는 프로라이로. 아니 그냥 넣으면 돼요 이제. 파는 돼 있잖아요.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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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지나가게. 아. 오. 자. 원업으로 갑니다 이거 들어가면. 지나가게 쳐도 돼요. 제가 팔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 나이스 버디. 오. 나이스 버디. 오. 오. 기태 뺏어야 되네. 아 이거 무조건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돌았어. 안에 안에 그거. 이거 때문에. 네 쇠를 맞고 돌았어요. 아 진짜. 저게 원래 쇠가 더 들어가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왜 아이스크림을 여기다 놔가지고. 아 나이스 굿지. 드라이버 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홀. 아 그럼요. 드라이버 치실까요. 한번 치실래요. 네. 렌즈. 삽. 입술. 입술. 네 이홀은 우측 여유있게 보셔도 돼요. 그냥 바로 올게요. 할 수 있다. 허다빈을 위해. 나를 도와준. 프로님을 위해. 아 나 왜 이렇게 못 치냐. 아 나 왜 이렇게 못 치냐. 저기 딱 보고 있더라. 저렇게 갖고 왔다. 저거는 공이 나갔지만 공이 나간 게 아니라. 렌즈가 나갔습니다. 아 홍익영 골프TV 여러분. 저 집에 가도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치지. 아니에요. 뭐 어차피 업다운이니까. 아 완전 안전하게 나이스. 아 완전 안전하게 나이스. 괜찮아요. 저는 뭐. 아 벙커 안 들어가요. 저는 뭐 트러블 샷 좋아합니다. 여기 트러블 샷도 아니에요. 네. 수행을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고 멈추기 샷이 있어서. 치고 멈추기 샷을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치면 될 것 같아요. 캐비 분들이 되게 좋으시다. 우리 허프론이 공인데. 저기 한참 뒤에서 들어갔는데. 아 저기 있네 저기. 저기 있어요. 칠 수 있는데 나무를 한 300개 피해야 돼요. 빨리 오세요. 해버 구타임이라고 저희가 밀고 있거든요. 그렇죠. 해저드 버디 구타임. 네. 핀 옆에 딱 꽂아주시면. 이거 ICL이랑. 하나큐셀 뭐 많이 있으니까요. 그 광고를 쫙 도배해 드릴게요. 핀 옆에 꽂습니다. 핀 옆에 꽂습니다. 해버 구타임. 나이스. 해버 구타임. 나이스. 붙은 것 같아요.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굿샷. 어 안 좋은 것 같아. 소리가 안 좋았던 것 같아. 약간 왼쪽. 약간 왼쪽 오케이. 괜찮아. 빙스윙처럼 잘 안 치시네. 저는 빙스윙이랑 본스윙을 다르게 쳐요. 빙스윙이 훨씬 좋은데. 자꾸 공만 있으면 이렇게 막아놓고 치시네. 이게 내가 버릇이 돼서 그래. 딱 치고 나서 그냥 넘쳐버려요. 공 앞에서만 가면 이렇게 쳐버리네. 그러니까 자꾸 다 왼쪽으로 휘는 거야. 넣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프로치도 넣었잖아요. 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칠 수 있어요. 근데 캐디님이랑 저랑 딱 맞더라고요. 캐디님이 놔주세요. 근데 퍼터하기는 좋아요. 퍼터하기 딱 좋네. 한 번만 넣어줘요.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짧게만 치지 말기. 네. 지나가게. 자 홍익유아 만에 하나요. 만에 하나요. 만에 하나요. 자 홍익유아 만에 하나요. 만에 하나요. 오. 뭐 지나가야 들어가지 지나가야. 짧게만 치지 말자고 해. 짧게 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그런 말을 안 듣냐. 그래도 너무 잘 치셨어요. 와 라이 진짜 잘 알려주셨는데 캐디님이. 아니에요. 너무 잘 쳤으면 들어갔겠지. 차라리 버디로 지자. 그러면. 차라리 버디로 지자. 그러면. 역시. 원업. 안녕하십니다. 아 이건 들어갔는데. 진짜. 아니 여기 쇠가. 네 계속 맞고. 쇠가 찌그러져 있어. 얼마나 공을 맞았다는 거야. 그래도 인규가 과감함이 좀 있어. 여기 호는 왼쪽이 위험한데. 왼쪽을 보고 왼쪽으로 과감하게 쳐버리잖아. 그 정도에 대해. 남자예요 상남자. 아이도 3명이고. 상남자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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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그만. 시력 교정은 이보 ICL. 이보 ICL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도망갔거든요. 잘 봤습니다 렌즈를 버리는 모습. 이 이보 ICL을 또 검색하면. 또 좋은 병원을 추천해 줘 가지고. 또 잘 할 수 있게. 또 해준대요. 우리 컴퓨터 많이 하시고. 핸드폰 많이 보시는 분들. 네 이보 ICL로. 또 맑은 눈. 또 깨끗한 눈.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훈이 공 나가는 것도 한번. 함께 보시죠. 저런 거는 어디서 배워 왔지. 어? 어? 시야. 잘했다. 네. 어? 시야. 어? 잘했다. 네. 나는. 방금 치고 나서. 응. 공을 시야에서 놓쳤어. 나도 놓쳤어요. programs. Grammy. 에트도ITY 예. sei. 헬스언니aks의 스펙 원장 살려주셨을텐데. laserball 기축에 타는 center. 카 콩퓨터옥 초π. 맞아. 버린 프로님이 드라이브 잡으라고 자기애까지 해 주셔가지고. 드디어. 드디어. 허다빈 프로님이 드라이버 잡으라고 또 자신있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속이 더 시원하다 모달고 와 인구는 드라이버 한번 잘 쳐서 칭찬 겁나 받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계속 주셔가지고 아니 뭐 백돌이 데리고 필드 레슨 나온 것도 아니고 드라이버 잘 쳤다고 박수를 그냥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정말 잘 갔다 이번에 다행이다 제가 70에서 80을 치는 걸 좋아해요 잘라달래 그걸로 아 그래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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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인데? 컨트롤 어우 다행이다 가봐야 돼 뭘 가봐요 아 진짜 왼쪽으로 튀었어 아니요 저희 괜찮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얘기했는데 왼쪽으로 튀었는데 와 굿샷 와 굿샷 정확히 그냥 페이드로 자 카트 타실게요 네 아니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진짜 왼쪽으로 튀긴 했는데 아니요 카트 뒤로 해서 왼쪽으로 아니 근데 감독님이 괜찮다고 쌓여놨어요 뻥이에요 사실 아무 연락도 안 하는데 네 뭔데 저거? 해저드 아 그래서 그러면 아 저게 해저드야 왼쪽 해저드야 그래서 우리는 저쪽에서 보니까 다 보이니까 저기 도로에 있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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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드로 여기서 해도 되죠? 카트 인드로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짧은 게 더 나으니까 세게 안 치셔도 돼요 네 70 됐을 것 같은데 어이구 무슨 캐리가 80이다 어 나 70차는데 짧은 게 낫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그랬구나 네 딱 핀 옆에 붙여가지고 보다가 한 번씩 하고 싶었는데 아 진짜요? 진짜 크네요 어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명호님이 4,50을 못 쳐요 허다빈 프로가 입을 닫았어 그니까 고개를 수그렸어 얼마에요 40 40? 어떻게 나 40 스윙이 딱 있는데 응 딱 해보세요 40 스윙이 있다면서요 40 스윙 40 스윙 거리는 맞잖아 아 근데 거리 딱 맞았다 네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하셨잖아요 맞아요 커팅 여행이라도 또 떠나요 둘이서 둘이 안 떠나고 싶어요 네 혼자서 또 아까도 이거보다 더 멀리서 넣었잖아요 맞아요 할 수 있다 허투더 다투빈 와 역시 아마추어는 여기 다 걸어보는데 딱 풀어놨다 포인트까지만 포인트까지만 딱 걷고 무빈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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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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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려 욕은 하시면 안 돼요 아 아니 느려 라고 했어요 어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와 나이스 자, 집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 소리는 홍인규 팀 렌즈 날라가는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안녕. 아직 아니에요. 이모 물러났어요. 아직 아니라니까요. 이번에는 우리 김지현 프로와 저와의 합이 좋았다는 파파이버였습니다. 저는 이제 필드에서는 김지현 프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칠까요? 아니, 제가 우드 한번 쳐볼게요. 우드 티샷. 그래요? 우드를 너무 무시한 것 같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와, 기회가 왔다. 이렇게인가? 2번. 2번. 2번! 시력 교정은 EVO ICL. 이런 빈 스윙으로 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드 보여줬네. 명훈이 형 우드보다 덜 나갈 것 같은데. 위험하시면요? 막창? 어, 피하지 않았어. 괜찮아? 우드를 보여주셨네. 약간 우드가 너무 부끄러워서. 드라이버 보여주세요. 그래, 인기 드라이버 보여줘. 이건데. 오, 카메라가 돌았어. 죽었어요? 너무 많이 나갔나봐 오우 다행이다 아우 바로 인사드릴버렸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날 뻔했는데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2%의 희망 네 2%와 함께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너가 더 나갔네 어 내가 더 나갔지 우드 안 치켰다 봤죠 안 치키는 거 확실히 드라이버네 허프로님은 104 명훈이형은 142 스트릭스 스핀 잘 먹어요? 어 네 잘 먹어요 아 내가 내공으로 쳤구나 변수가 생겼다 프로님 치시는 공이 아니야 스피인 스코어 스트릭스는 한 번 쳐주셨습니다 스피인 스코어 스트릭스는 한 번 쳐주셨습니다 부드럽다 부드러워 우와 깃대 흔들렸어 아 짧겠다 아 짧겠다 킥 킥 킥 너무 잘 먹어졌어 네 쏜 가보면 괜찮아요 허담이 부르면 솔직해 딱 치면 아니까 네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지현이 언니거든요 아니 내게 컸어 아 진짜요? 역시 왕좋아 희망이 있다 뭐야 이게 뭐야 2부 1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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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2부 3부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어. 들어갔다. 우와. 나이스. 맞네, 라이가. 저 이거 못 넣으면 끝이에요? 네. 안녕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서 손이 떨려. 짧게만 치지 마세요. 그래, 제발 짧게 치지 마세요. 진짜 우리 답답함 좀 풀어주세요. 많이 봤는데. 한 번 봐볼게요. 좀 많이 봤어요? 나와요. 나와요. 네, 괜찮아. 이 정도도 괜찮아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라! 나이스! 와, 하나인데 하나. 와, 뒤에 버전이 진짜 힘들다. 와,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아, 아니에요. 최고, 최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 최다임 프로 켄 님 덕분에 들어갔습니다. 제발 짧게만 치지 마요. 해가지고 하나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나도 진짜로 상대 팀이지만 제발 들어가라. 우리 비교해서 한쪽 눈씩 하시죠. 나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도 티셔츠가 넓어서 티셔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우, 괜찮아요. 이보시게. 술 한 병 내주기. 어떤 술? 렌즈 삽입술. 이보 ICM! 벙커 우측을 보고 깎아칠까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벙커 우측 끝이랑 그린 왼쪽 끝이랑 사이 정도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뭘 자꾸 깎아쳐. 자, 이것만 잘 치면 된다. 할 수 있다. 아, 다행이다. 오, 좋다. 오, 좋다. 이거 멀리 나갔다. 오, 크다. 다행이다. 희망 있다! 아직 이보 ICM 할 수 있다! 막창 같은데? 아니 진짜 공이 흰 바닥 안 나왔나? 못 도망가게? 아니 살짝 덜 맞아서 괜찮네 뭐야 다 왔어 우와 어프로치 싸움 원홍 될 뻔 했어 형 잘 맞았으면 원홍 됐겠다 잘 맞았으면 원홍 됐다 홀컵으로 찍어주세요 네 홀컵 나도 이렇게 내리막은 홀컵 찍는데 네 홀컵 찍어야 돼 위에 찍으면 더 나와요 한번 찍어봐요 본인이 직접 내 라이 볼게 어디가 높은지 그린 엄청 딱딱하고 왼쪽이 살짝 높아요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높은지 보려고 샤디글 샤디글 우와 정확하게 왼쪽 쳐줬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가깝다 우리가 더 가깝다 우리가 더 가깝다 오 우리가 넣으면 아 이것도 잘 쳤다 거의 비슷해요 퍼팅 싸움 퍼터 잘 하시잖아요 저기서는 평평해 보이는데 왼쪽이 그러니까 왼쪽이 나도 놀랐어 치고 나서 나는 일단 치고 나머지는 여기 그린 굴곡에 맡겨야겠다 그렇죠 아 그래도 대단하신 게 저를 데리고 나인홀까지 오셨어요 대단하십니다 허답이는 앞으로 비대라고 부르겠습니다 비대라고요? 다 청소해줘요 네 자 이거 들어가면 이보 ICL 우리 또 시술권은 정명훈 김재현 프로님께 돌아갑니다 이보 ICL 마지막 퍼트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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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퍼트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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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짧게 치실까 했는데 아 내가 설마 짧을까 했는데 가운데 왼쪽 보시면 돼요 가운데 왼쪽? 가운데 왼쪽 보시고 과감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비겼어 버디 비겼어 나이스 나이스 와 역시 최고 와 허담이 최고 와 허다 비대가 자 우리 또 이보 ICL 덕분에 두 분의 또 멋진 스윙과 또 멋진 대결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 뭐 대결이 재밌었습니다 자 동점이라고 쓰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우리 두 프로님의 멋진 사인과 예쁜 공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정하게 추첨하거든요 랜덤기를 돌려요 이렇게 네 그만큼 공정하게 제가 두 분의 사인 보내드릴 테니깐요 다시 한 번 또 두 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저를 또 케어 케어 아 우리 아 역시 허다 비대 역시 보험회사 또 스폰답게 네 케어를 아 어마어마하게 해주시네요 네 아주 그냥 뭐 그리고 건설회사답게 와 흔들림이 아예 없어요 네 아주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아주 단호합니다 형이 형 소감한 말씀 아 저는 뭐 필드에 나와서 혼내준다고 했는데 네 말로 많이 혼났네요 아 이거 짧게 친다고 혼나고 네 짧게 친다고 혼나고 네 네 많이 왔다고 혼나고 네 아 역시 프로는 필드에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소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네 그래도 너무 재밌게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웃고 그리고 너무 잘 치셔서 저한테 너무 재밌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마지막에 잘 친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저도 오늘 언니랑 편도 먹고 홍인규님하고 편도 먹으면서 너무 재밌게 플레이 했던 것 같고 짜증을 많이 내긴 했는데 아뇨 아뇨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퍼터 안 짧게 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이 오른쪽 자 그리고 혼내준 왼쪽 해가지고 시술권을 네 아 근데 시술권은 그래도 이제 그리고 홍인규님이 와 잘 됐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반 문전도 잘 안경 또 알도 빼고 홍인규 안경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또 하고 나서 뭐 다른 거는 되게 오랫동안 회복이 걸리는데 이건 되게 짧다고 얼마나 저는 바로 그날 일상생활이 가능했고 한두 시간만 조금 뿌했고 바로 괜찮아졌어요 바로 술 마셨다고 바로 술 마셨다고 바로 술 마셨다고 네 바로 달렸죠 삽입술 하니까 그냥 바로 술 마셨다 바로 술을 삽입했다 술은 안 되고 네 그만큼 회복이 빠른 이보 ICL 제가 또 안경알 빼고 다시 한번 나타나는 모습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써니CC에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꾸로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보 ICL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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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